전자담배도 공공장소에서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LAC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앞으로 주류업소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C의회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마켓, 학교, 공원, 바닷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C의회는 지난 12월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전자담배 판매업소들이 시의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담배는 사용 구역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 가운데 논란이 엇갈린 가운데 오늘 LAC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전용 라운지, 또한 판매업소 내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LAC 검창시장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 금지 법안과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허가 법안이 발효되면 철저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나단 필딩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영국 결과 전자담배에서 26가지의 화학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전자담배의 간접 흡연에 관해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금하는 법안은 에릭 가세티의 LA 시장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으며, 만약 사인할 경우 30일 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명입니다. 상대가 LJ 5 박 기술